1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슐러는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스포츠인데요.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러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첫 메달의 주인공은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우선 기자가 전합니다. 2021 제1회 경기도 시각장애인 슐러 대회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지난 6월 29일 개최됐습니다. 슐러 경기는 술박이라는 테이블 위에 원반 모양의 나무 퍽을 굴려 지정된 공간에 최대한 많이 넣어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1800년대 중반 네덜란드에서 유래하여 1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슐러 경기는 매 2년마다 월드컵이 개최되며 국제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전한 실내 경기이면서 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실러 대회를 개최해 준 점에 대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시각장애인의 일원으로서 행복하고 아주 마음이 흡족합니다. 경기 사부권 8개 시 시각장애인 선수들에겐 대회 출전 자체가 큰 의미입니다. 저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움츠려 살았어요. 이런 대회에 많이 참석해서 보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도단위 첫 대회에서 부천시 선수단이 우승 트로피를 안았고 의정부시 유상숙 선수와 부천시 이수광 선수가 개인전 천배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로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향후 국제대회 출전을 위한 엘리트 선수 발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대회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